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나온 저작물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의술은 비천한 기술이니 양반이 직업으로 삼아선 안되고 백성은 보잘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반과 같이 어울려서는 절대 안된다는 시대에 만명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세워 오직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의술을 베풀다간 한 선비의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홍주하포에 조광일이라는 유생이 살았다. 그는 일찍이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으로 발걸음한 적이 없었으며 조정의 높은 벼스라치가 그의 집에 찾아온 적도 없었다. 사람 대미 소탈하고 고든지라 평생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 없이 양반이고 선비의 신분이지만 유학을 공부하는 대신에 오직 의원노릇하는 것만을 즐거워했다. 그의 의술은 옛날 방식인 탕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작은 가죽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속에는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난 것 등 다양한 구리침 십여 개가 들어 있었다. 침을 가지고 악창을 터뜨리고 부스럼과 혹을 다스리며 어혈을 풀어주고 풍의 기운을 없애주며 척추장애인 등을 일으켜 세웠는데 즉시 효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스스로 침은이란 호를 지었으니 침의 정통에 하늘 아래 최고의 비수를 터득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첫 새벽에 일어나 앉았는데 남노한 옷차림의 노파가 거의 기다시피 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말했다. 조승은 거의 날마다 이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보냈다. 하루는 비가 내려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가 머리에는 승녀들이 쓰는 대삿갓을 쓰고 발에는 나막신을 신고서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었다. 집안의 먼 친척대는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조승에게 물었다. 비가 오는데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조승이 대답했다. 아무거울 백성, 아무개의 부친이 병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침 한 대를 놓아주었지요. 그게 효과가 없어 오늘 다시 가서 한 대 더 놓아주려 하오. 그 선비가 무례하게도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웃었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생긴다고 몸을 이리도 고달프게 하시오? 조승이 씩 웃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떠났다. 조승의 사람 됨됨이가 대략 이와 같았다. 어떤 사람이 속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더니 세상이 눈알에 보이는지 조승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의술은 천한 기술이요. 백성들이 사는 마을은 비천한 곳이지요. 그대처럼 능력을 갖춘 선비가 귀하고 잘난 사람들과 교제해 공명을 얻지 않고 누추한 마을의 천한 백성들과 어울려 놀기만 한단 말이요. 어찌 스스로를 돌보지 않소이까? 혹자의 말에 드물게 정색하더니 조승이 입을 열었다. 대장부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산촌의 의원이 될 일이요. 재상은 도로서 백성을 구제하고 의원은 의술로서 사람을 살린다오. 한쪽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한쪽은 못 먹고 못 산다는 점이 다르지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공덕은 똑같은 것이지요. 재상은 때를 제대로 만나 도를 실천하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 불행해하기도 하오. 또 임금이 준 음식을 먹어서 그 책임이 따르기에 임금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꾸준과 벌이 따르죠. 반대로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 의술로서 그 뜻을 실천하므로 백성들의 믿음을 얻지 못할 리 없어. 이런 까닭으로 나는 내 의술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의술을 베푸는 것은 무슨 이로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오. 다만 내 뜻을 실천할 따름이요.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보다는 천한 사람과 더 친하지요. 나는 이 세상의 의원들을 싫어하오. 이들은 자기 의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오. 의원집 문 밖에는 말들이 줄을 서고 집 안에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갖추고 그들을 대접하오. 사람들이 서너 번 간청하고 나서야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따라 나서는데 가는 곳도 귀하고 권세 있는 집 아니면 부잣집이지요. 가난하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부르면 아프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집에 없다며 숨어버리니 백번을 간청해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이겠소. 내가 오로지 민간에서만 논일고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무리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요. 저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깔볼 수 있겠소. 다만 슬프고 가여운 존재는 마을의 가난한 백성뿐이라오. 내가 침을 잡은 지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소이다. 어떤 날은 몇 명을 낫게 하고 어떤 달은 십수명을 살렸다오. 지금까지 완전히 낫게 한 사람이 적게 잡아도 수천명은 될 것이오. 올해 내가 마흔 살이 되므로 다시 수십 년을 더하면 만명은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살려낸 사람이 만명이 되면 그때 내일은 끝날 것이오. 조생은 그의 말과 같이 여든 살이 될 때까지 침을 놓다가 어느 날 밤 자다가 고유히 운명했다. 어떤 사람이 있어 그의 공을 기려 비문에 적었다. 옛 성인과 현인 그리고 큰 선비들은 모두 마음을 맑게 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은 일을 도리의 유체로 삼았다. 마음이 탁하면 근본이 썩고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면 사물에 얽매여 정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겉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고 스스로 착한 척하지만 부귀에 대한 욕심이 나날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는 슬프다. 끝내 본성을 잃고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아, 조생은 의술이 드높았지만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널리 베풀었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위급한 사람에게 달려갈 때도 반드시 궁핍하고 권세 없는 사람을 우선했으니 그 어질미 하늘 아래 누구보다도 크도다. 그 마음을 맑게 하였고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니 지극한 행적이 세상의 진함이 되기에 여기에 그 뜻을 적어 펼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탕약은 다려서 마시는 한약입니다. 악창은 고치기 힘든 부스럼입니다. 어혈은 타박상 따위로 살속에 피가 맺힌 것 또는 그 피를 말합니다. 풍은 풍사로 인하여 생긴 풍증, 즉 중풍, 구한괴사, 전신마비, 언어곤란 따위의 증상을 말합니다. 풍사는 유금의 하나입니다.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금은 겨울철의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등과 지나친 추위와 지나친 더위, 습한 기운, 건조한 기운 등 병을 일으키는 여섯 가지 원인입니다. 방갓은 예전에 주로 상재가 밖에 나갈 때 쓰던 삿갓입니다. 삿갓은 대올이나 갈대를 엮어 만든 것으로,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것은 농립, 비가 올 때 쓰는 것은 우리비라고 하며, 승려들이 쓰는 것은 대삿갓, 서민층의 부녀들이 외출할 때 쓰는 것은 부녀삿갓으로 불렸습니다. 남학신은 비오는 날 진흙당에서 신기 위해 한 덩어리의 목재를 깎아 만든 굽이 높은 신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상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가 올 때는 물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신었습니다. 1910년 이후 고무신이 등장하자 경쟁에서 밀려 1940년대를 전후하여 거의 사라졌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조선시대 저작물,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욱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학권 중에 한 꼭지, 조이원이 침을 놓아 사람 병을 고치다를 빌렸습니다. 신동원 교수가 지은 조선이 약생활사를 참고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허준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의 기사, 비오는 날 신은 남학신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디지털 세종시 문화대전의 연동하포서원에서 기사와 사진, 대한한이사협회의 누리집, 한의학과 건강에서 알기 쉬운 한의학이라는 꼭지를 참고했습니다. OBS TV 고 구당 김남수 선생의 강의, 침재료로 가장 좋은 금속은 구리에서 두어 장면 캡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거머리 보감에서 조선시대의 민중의를 참고했고, 부산대 강명관 교수님의 신동하에 실린 글과 그림도 참고했습니다. 또 성주 애질이 문화농원 누리집에서 반갓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캐티의 미지 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